한편의 신세형 여러분들의 목소리 고소! 이런 거? 친구들制定! 친구들制定! 신발타자인 5위K 이진요! Let's get the party wrong! 이진영 이진영 자 목소비 크게 이진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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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차 영차 자 한번 당겨주세요 영차 영차 위에서 쓰이고 계세요 영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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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상수 김상수 여기를 당겨주세요 영차 영차 위에서 안 끌려옵니다 영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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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상수 여기까지 이진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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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 글쓰 노시환 창전으로 날려버려 노시환 노시환 상정으로 날려줘요 상정으로 날려줘요 이 글쓰 노시환 창전으로 날려버려 노시환 뭐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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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여기에서 이거 쓰고 있었어 아! 강릉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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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이거 고장방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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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롤스쿼아! 롤스쿼아! 피해! 피해! 야! 괜찮으세요? 잠시만요 괜찮으세요? 피했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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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이렇게 피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파울타구 무조건 파울타구 날아가면 음악도 꾸고 피하시기 바랍니다